문학상 시상의 하이라이트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이정로 회장께서 직접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는 허대성 허대성 신임 앞으로 나와주세요 허대성 만세 아 제보다 만세 나중엔 하세요 시상부터 먼저 하시고 센터 문학상 대상 성명 호대성 작품명 태양의 한여 꽃 외의 4편 대학에서는 제8회 센터 문학상 공모전의 시 부분 태양의 한여 꽃 외의 4편의 작품으로 업무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에 의겨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와 상장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4일 센터 문인협회 회장 센터 문인협회 가령인 이 정도 상패와 상장 그리고 큰 상금이 전달되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를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죠 꽃다발 꽃다발이 대대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호시 강원의 아주 영광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서서 촬영하시고요 고모님 고모님 참여해주세요 축하의 박수님 나와주시고 대선 시상의 숙화사진 기념촬영인 대선 시상의 숙화사진 기념촬영인도 해주세요 신경수 교수님 어디예요 화이팅 이장록 위장님도 심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히 시인 문학상을 받고 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또 2020년 코로나로 마음이 힘든데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무궁한 영광을 생처분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